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세요! 여기요? 햄버거 아침에 먹고 지금 쪼꼬파이 두 개 먹고 왔어요. 운동이요? 운동이요? 운동이요. 뽈 차고, 자세 교정 같은 것 같고. 사우나 하고 왼발 복귀하고. 좀 레트로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. 개인적으로는 큰 건물들 사이에 제가 킹콩처럼 튀어나오는. 모기 모기. 고공비해, 고공비해. 하이. 오늘은 비가 옵니다. 비가 내려와. 좀 더 만들어주시는 대로. 촬영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컨셉 포. 제가 제일 제 스타일입니다. 어비스와 함께하는 첫 번째 앨범 작업입니다. 네. 네 거 따라갈 생각에. 와 너무 예쁘다. 시작은 더 안 돼서 좋아. 사정아 위치 알려주세요. 네. 여러분들의 노력을 잘 꾸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후반부. 자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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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ـ 자, 오늘 앨범 컨셉 포토 촬영 중에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앨범에 수록된 곡들의 가사 느낌을 잘 살려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마치 어린 시절에 제가 갈망했던 되고 싶었던 슈퍼히어로 모습들을 앨범 자켓을 표현해보자 하고 있습니다. 음악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또 음악에 맞는 예쁜 컨셉 포토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. 기대하세요. 와우! 이게 몇 살 때요? 예쁘게 입혀주셨었네. 어떤 느낌을 찍으면 돼요? 오히려 아기니까 저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면 되나요? 이렇게 컸다 이거야? 이렇게 컸다 이거야? 근데 이거 좀 더 아기서 여기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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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gladi 진짜로 스스로 빠진게ë 되겠네 좋아요 좋아요 시작 네, 이거 될 거 같아. 이거 됐다. 어미스, 우리 가족들과 첫 앨범 작업이다보니까 좀 더 친해져야 될 거 같아요. 부끄러우네. 아, 좋아요. 그 위에도 한 번 모니터마다 봤다고 하면 보기도 하고, 네. 아, 좋아요. 지금 네. 아, 뭐.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. 나중에 진짜 가능하다면 우주에 한 번 나가보는 게 버킷이긴 한데. I love NASA. 자, 몽골 갔다 왔고. 중국 갔다 왔고. 태국, 유네시아, 일본, 미국, 캐나다. 호주 한 번 가야 돼. 프랑스, 영국 갔다 왔고. 지금 좋아요. 계속 그렇게 막 있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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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의 대사 Ses clai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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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마시는지. 내를바베시피를 먹겠습니다. 머리는 웨이브 엄청. 옛날 생각이 나긴 하네. 믹스 이제 끝나고 있잖아. 마스터는 언제 나와? 월요일. 그것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. 브라이트니 보컬이 살짝 다른 걸 비해서 월스 들어갔네요. 그리고 오히려 방학들이 지금 딱 물을 쓰자. 드라이 핏이잖아. 이게 좋은 거 같아. 아 누구세요? 머리. 저 형 나 머리 형. 나 머리. 사진 찍고. 사진 찍고. 그치? 네. 입혀주시는 대로. 콘셉트 잡아주시는 대로. 따라갑니다. 우리가 먼저 약간 상실같은 분위기에서 찍고 프랍 바꿔서 약간 집같은 분위기에서 한 번 더 촬영하고 두 번 자리. 그럼 커지는 거네. 앤트맨이네. 네. 약간 그런 느낌. 알겠습니다. 고창 고창. 내가 없는 게 더 예쁜데. 아 아니에요. 아니 진짜로. 아니 진짜로. 되게 되게 너무 감각. EnHA STA. 없는 뚜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그럴까요?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앨범 컨셉부터 여러 가지 컨셉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. 거인도 돼보고 소인도 돼보고 소인 아닌가? 여러 가지 컨셉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길 바라고 앨범도 잘 준비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촬영 종료. 픽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